안녕하세요 베인 9425판 장인 칼헤베인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 서퍼님 뭘 하실 건가요? 상대 보고요? 상대... 보고라고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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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벽을 이용해서 캔슬이라 한걸란 겁니다 어 나이스 어 나 한 대 맞았어 이거 갱 와줘야돼 솔직히 어 이 정도면 솔직히 인베 잘해 인베에 나 글리시 잘해줬다 라미야 뭐 무섭지 않지 라미야 저 비눗방울만 펴면 별거 아니라니까 버퍼링 버퍼링 무빙 버퍼링으로 이거 먹기 이렇게 하면 미니언 먹기 쉬워요 바로 쏘지니깐 어 아닌가보다 전판 정글 차이 때문에 졌는데 이 이 아씨 전면 썼다 채팅쓰더라 하하하하하하 사미라 패작중이라고 아 진짜 개꿀 쓰는거야 우리팀 문도는 왜 나갔대 일단 상대 원딜이 나갔어요 나간게 아니라 미드에서 저러고있네 알아? 상대팀 열심히 하네 여기서 방심하진 말자 여기서 방심하진 말자 여기서 방심하진 말자 어 저 강사운드 알아 어 어째서 킹채서? 어 어째서 킹채서? 어? 맛있쩡 나이스 eger- 까 에이 나이스 야 아 어 뒷 아 으응 으흫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당 이거를 살려주네 슈퍼 세이브 나이스였다 저거 다 막아? 아 아쉽다 어때? 혼잔데도 압도적이니 무서움 보이시나? 여기봤쥬? 다 피해서? 하하하하하하하하 열받쥬? 마나 다 썼쥬? 아이씨 평타 때리네 피할 수 없는 걸 때리다니 피했쥬?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그저 나이스다 잡았다 나이스아아아아아아아 아닌가? 하하하하하하하하 갑자기 압도르기! 하하하하하하 피했당 하하하하하하 넌 집에 못 간다 야호 역시 김재원 실버에 계실분은 안내해 이야아아아 아 아이디 뭐예요? 킥뷰 드릴게요 이야아 킥뷰 드리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아이씨 맞춰바라 재원이 맞춰봐대여 재원이 맞춰봐대여 뿌유뿌유 뿌유뿌유 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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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땐스 뿌유뿌유 피해주고 피해주고 롤 미니 게임 제아스 스킬을 피해라 어? 리신이잖아 저거는 맞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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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아 꼴꼴 꼴 맞지 꼴 맞게 하지? 아허잇? 하하하하 꼴 맞지 꼴 맞지 꼴 맞지 띄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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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갈려고! 아하앟 하하하 허어어억 으어어 충전음 다시 뭐냐.. 그 의미는 뭔가조 기분 나쁜 의미δα 뭔가 죽고나서 그 애기하는거 뭔가 기분이 나쁘다 뿌유뿌유 피주고 뿌유뿌유 뿌유뿌유 나이스 와아아아악 그거 뭐야 뿌유뿌유 뿌유뿌유 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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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앙 아팡 어 안돼 얘들아 안돼 안돼 얘들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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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무릎에 나도 찍어줘야지 어어어어어어어어 carbohydrates 난 나한테면 왜 찍니 잘 가고 잘 가고 어? 나이스아~~ 뿌요뿌요 뿌요뿌요뿌요뿌요뿌요뿌요뿌요 아이고 어 어 아 아! 다 피웠다. 아 근데 여기 얘가 있었네. 아쉽다. 잘했는데. 졌어. 템 나왔어. 그다음 무대 간다. 아 피멸절 운명이 좋다는데 상대한테? 아 근데 무대 가고 싶은데 뭔가? 아따 무대가 겁나게 땡기는구만요. 오케이 무대 가자. 야 나 무대 갈 거야. 그 누구도 나를 말릴 수 없더구만요. 아 왜 나 차! 나 킬 먹으려고 했는데. 나 미드 부실건데 너네 여기 와야될텐데. 나 미드 부실거라서. 피해주고 두개다. 피해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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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부셔주고. 죽어주고. 아니야 나는 무한의 대공 갈거야. 난 나만의 길을 걸어갈거야. 바람아 물어라. 자 여기서 여기다 놓아주시면 와드 박아집니다. 바람아 불어라. 바람아 불어라. 바람아 불어라. 무대 나왔어 무대 나왔어. 좋았어.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. 분노 간다. 이렇게 하면 뭔가 풀템처럼 보여. 그쵸? 풀템처럼 보이는 마법. 너무 쉬워. 너무 쉬워. 이러면 되꼬여? 멈축할 때. 이렇게 하면 되꼬여? 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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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는거지 바람아 불어라 와 나 딜 미쳤어 와 이게 템이냐? 이게 챔이냐? 와 야 나 쏠 바르 쏠 와 자동으로 가능하겠는데? 잘いол고 수고하셨습니다 GG 수고하셨습니다 3번도 안쏘네 심지어 C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